와, 옛날 시골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 아이들은 저런 데 들어가면 좋아하겠네요 할머니도 저런 데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어머! 호쟁이 필수템이죠? 복장까지 제대로,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봐보세요, 신남자인데 봐봐 진짜 옷 좀 이래? 아니 옷보다 얼굴이 준비돼 있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근데 시골 의상도 너무 잘해 폐완얼입니다, 폐완얼 그러니까 외국에 아, 이러면 안 되나? 영부인 아이인데 한옥 체험하러 온 느낌 아니에요? 한복 내안에서? 어, 내안에서 어, 그냥 한복 체험해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뭐, 아홉시 뉴스에 나오고 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내 귀여운 거 인정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네 여기 깻잎 저렇게 땅에서 나오는 걸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뜯는 거야, 니꼴로 깻잎 하나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하나 뜯으면 돼 우와 큰 거, 큰 거 이거, 이거 이거 뜯어, 이거 그렇지, 여기다 잘했다 아니, 니꼴로, 니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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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에 놔둘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뜯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한다 니꼴로 똑똑이야, 니꼴로 똑똑이야 니꼴로 잘하는데 니꼴로 뜯어, 뜯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잘한다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왼쪽, 왼쪽 그거 크다 막, 아니, 거기 맨 밑에 눌러, 눌러 그렇지 근데 너무 시키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촌들이 자,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야, 천재네 이거, 이거, 니꼴로 그 앞에 거 여기, 밑에 거 이거 나중에 시거라서 살아야 돼 어, 그거 크다, 그거 커 어, 니꼴로 그 앞에 거 여기, 밑에, 니꼴로 그 앞에 거 여기, 밑에 거 여기, 밑에 거 이거 크지? 될까? 어, 그거 크다, 그거 커 그렇지 드러나지도 않아, 바트에 그리고 내가 볼 때 서른삼촌도 지금 약간 지쳐가지고 계속 이루어야지 맛있겠다 니꼴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오미자 아이스크림이야, 오미자 아, 이거 오미자 아이스크림이야? 아, 오미자 아이스크림도 있나봐요 네 이게 문경이 오미자가 유명하죠 응 어, 마시도 없네 그래, 그 지역 가면은 특산품을 꼭 먹어줘야 돼 응응 건강에도 좋고 응 아이들과 먹기 좋죠, 오미자 내가 오미자를 사줄 테니까 응 너가 화채를 해줘 그러면 아, 그래? 응 오미자 3, 탄산수 7로 먹으면 딱 오미자 A도 저거 오 진짜 맛있었어요 오 이거 어른들이 먹는 건데 니꼴로 먹어볼래? 응 자, 들어 응? 자, 짠할게, 짠 자, 다같이 짠 짠 짠 이걸로 시골 축하해 시골 오면 이런 거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 네 맛있어? 건강해요 달지도 안 좋아 건강한 맛 어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겠다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딱 이거 먹으면 갈증 해소가 되겠네 어우, 너무 좋은데? 어우 이거 노이하이 삼촌들도 이거 먹어야지 어? 나도 시골 오랜만에 와 아, 그럼 탐아야지 시골 바닥이 넓어서 니꼴로에게 정말 너무 좋았겠어요 응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옷이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네요 아니,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애가 진짜 내가 핸드폰 바탕화면을 바꿨다니까? 니꼴로로? 어 처음으로 내가 원래 다음 사진은 이거 합성이에요? 아니, 이거 누끼 딴 거야 아, 진짜? 나랑 니꼴로랑 찍은 거를 뭔가 되게 가정적인 남자 같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걸 해놨어 아들 같다 근데 내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얘보다 예쁘지 않을 게 확실하니까 아니지 형 닮았으면 형 눈은 제일 이쁘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유, 이 외모지상주의야 벌써 미안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그래 미안하다 얘기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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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잘생겨서 옷을 어떻게 입어도 귀티가 난다 너 되게 귀족이 놀러 온 거 같아 귀엽게 느꼈다 니꼴로는 천재잖아, 그치? 무슨 천재? 니꼴로 무슨 천재지? 어글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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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자기도 알았다 아유, 뭐 어떻게 해? 경손은 힘들어 어 얼굴 경손 힘들죠 일찌감치 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 써? 어? 아샤!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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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끌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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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끌었다 익스트림하게 해줘야 돼요 응 어중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긴 하죠 요즘 애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재밌어? 응 오어 오어 어 오어 오오 오우 니꼴 이꼴로ні꼴가 먼저 할 건데 니꼴가 할거야? 네꼴 poklo 해 봐 응 니꼴 저것도 또 끌어 보고 싶구나 호기심이 많아서 아 안에 있으라고? 어 어 꿀꿀? 어? 또 가는 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어떻게 해? 대충인데? 삼촌이랑 같이 해보자. 너무 좋아. 같이 잡고. 자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자. 가자 이 정도면 됐어. 가자. 고기 내가 구울게. 삼겹살. 그럼 문경이 또 이게 약돌돼지인가 보다 유명하지 않나 그쵸? 아 저기 또 문경이 있어 또 유명하네. 저기 약돌가루를 먹은 돼지고기여가지고 엄청 쫀득하고 맛있어요. 고기 맛이 다르더라. 그 누린내가 안 나요. 언니 이거 해보려니까. 어? 어이구 잘한다. 여기 어디 놔둘야? 이거 어디 놔둘는데 이거. 이거는 여기다 옆에다. 어이구 니꼴로 왜 이렇게 착해? 어이구 니꼴로 알아서 다 하네. 니꼴로. 이렇게 시골에 오면은 이렇게 다 해먹는 거야. 아 그 인천 사람이 시골 보시면 엄청 있네. 이게. 쟤 심지어 인천에거든요. 인천 도심에. 이렇게 해먹으면 더 맛있다. 니꼴로가 다 했어. 니꼴로가 다 했어 이게. 뭘? 니꼴로가 다 했어. 이거 뭔데요? 이거는 되게 여기 누워. 무슨 누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아 니꼴로 시골 착붓이다 착붓. 응. 니꼴로 너 안 컸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진짜. 근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니꼴로 나중에 크면 이상할 거 같아. 지금도 사진 찍자 그러면 안 찍힌다고 그러고. 그치. 네. 아 또 삼겹살도 먹고 싶다. 야 제대로다. 솥뚜껑에다가 와 진짜. 왜냐면 아침에 물놀이까지 했잖아요. 일단은 진짜 맛있었거든요. 니꼴로 다 됐다 이제. 니꼴로 다 됐다 이제. 빈니의 삼촌이 한국. 우와 맛있겠다 그치? 나 먹겠습니다. 응 먹어요. 많이 먹으라. 아 저런 거 보면 너무 자당해. 되게 쓰있대요. 다 먹을 수 있어? 형하니까? 맛있어. 형하니까 형하니까. 오 그렇지. 맛있지? 그래. 맛있어? 응. 싸나이에요 싸나이. 어우 싸나이. 어우 싸나이. 니꼴로 소스 안 먹어?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야 니꼴로 최고인데? 이거 이만큼만 먹어봐. 니꼴로 썸 진짜 맛있었다. 니꼴로. 맛있어. 나도 니꼴로가 딴 거 먹어봐야지. 그래 저 남자들 사이에서 아우. 저렇게 먹성 좋게 옆에서 먹으면. 그거 같이 따라먹는 거거든요. 어 맞아요. 이거 니꼴로가 딴 거니까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만 먹어볼까? 아우 맛있겠다. 희한하네 냄새 맡아. 그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고생했으니까 요구르츠 한잔하고 마무리 합시다. 아 막걸리 차례. 아 막걸리 차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막걸리 차례. 근데 저런 자리 먹잖아? 그러면 더 맛있다? 취해. 오유라도 취해 느낌이. 어 맞아. 오유를 먹었으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좋다. 자. 잘해. 감사합니다.